인천 톨게이트 통과했어요 마이크랑 다 힐링해서 동참 말은 거네 어 미친 자매 아버지 알잖아 둘 영상 잘 보관했다가 자식들이 너 죽갈라고 오게야 네 그렇잖아 또 내 아버지는 이렇게 유쾌하신 분이셨구나 우리 저 김회장 김회장 170년까지 살 동안 야 100년 전에 야 아빠 친구가 말이야 어? 이렇게 직접 하고 다녔 거야 너 아니 하면서 이렇게 경유 넣고 달리는 차가 있었다 보니 야 김회장 100년 후에 김회장 참 멋있게 살고 있을 거야 야 야 멋쟁이야 김회장 멋쟁이야 김회장 키는 좀 작아 키는 좀 작아 키는 좀 작아 키는 좀 작아 머리는 좀 못하자 약 500m 앞 시속 100km 이동시 과속탄소 가만히 5편 4편 4편 5편 4편 5편 안녕하십니다.